다음 상담 내용은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화성시 향납읍 행정리의 넓은 들마을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전망이 궁금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네요. 화성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그널 시간에 화성에 대한 언급이 잠깐 됐었는데 이쪽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화성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화성에 예전에 안 좋은 사건이나 그냥 사격장이나 있고 그냥 창고나 공장이나 있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화성이 경의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 서막은 뭐다? 동탄 개발에서부터 아주 그냥 화성이 이거 완전 노른자였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 더불어서 GTX가 이렇게 일자리가 이렇게 막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성이 이렇게 넓은 가운데에서 화성의 동쪽이 핫하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동쪽이라기보다는 화성에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의 모든 영향을 다 받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동쪽이 아닌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향남이라는 곳은 왜 생겼냐. 향남은 뭐가 있어요. 이 파란색이 있는 게 이제 제약회사 제약단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 만들고 이렇게 화학하고 하는 회사가 엘리트 분들이 황남 이런 일반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시청자님 아파트들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좋은 건 뭐예요? 송산에서 화성시청 거쳐서 향남역 거쳐서 안중역 거쳐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인주역 갔다가 합덕역 갔다가 막 홍성으로 내려가는 서해선이 내년에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이 됐을 때 이런 서해선 역세권 향남역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혜택은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향남역만 생기는 게 아니라 송산, 화성시청 역들이 한 7개, 8개 생겨요. 그래서 향남역이 앞으로 더더욱 더 개발할 여지가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언을 드린다면 시청자님 부동산이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지은 부동산에서 이제 노후화가 조금씩 좀 되고 있어서 지금 역세권 호재가 있을 때 매매를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서 좀 갈아타는 걸로 그래서 동탄신도시든 아니면 평택이든 이렇게 하심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투자가 좀 작을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불확실할 뿐이야.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건 부동산이 오르고 떨어지고 나서 회복세가 더딘 게 이렇게 불확실한 동네는 힘이 없단 말이야. 근데 힘이 있는 동네는 올랐다가 빠졌어. 그래도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요즘 동탄이 회복이 빨라. 왜 빨라요? GTX가 내년에 다닌다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평택은 또 왜 빨라? 이 화성도 아닌 이 평택은 왜 빨라냐고. 삼성이 300조를 넣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투자가 있는 지역들 호재가 확실한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으니까 어쨌든 이 역세권 호재와 맞물려서 매매에서 갈아타심이 어떨까 라는 조언 정리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